난데없는 사고영상에 놀라시진 않으셨나요? 앞선 영상은 약 3년 전인 2019년 9월 28일 예식장을 가기 위해서 고속도로 주행 중에 겪은 사고입니다. 당시 빠른 속도로 주행 중에 앞선 차량들이 추돌사고로 정차했었던 것을 인지하고 급제동을 했을 때는 이미 늦은 상황이었고 사회초년생답지 않게 야심차게 풀옵션으로 구매한 산타펜은 보시는 것과 같이 종이장처럼 박살이 났었습니다. 에어백도 터질 만큼의 충격이었고 수리비만 1,400만원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 영상이 스트렝스와 무슨 관련이 있다는 건지 의아해 하실 겁니다. 이 사고에서 중요한 건 사고 직후였습니다. 영상에선 욕설 때문에 음소거 처리했지만 당시 조수석의 여자친구에게 다친 곳은 없는지 확인한 후 차에서 내려서 발을 땅에 딛는 순간 무릎이 찌릿하면서 저는 사고 순간에 대시보드에 충격을 받고 부상을 당한 걸 인지했습니다. 다들 예상하셨겠지만 다른 생각보다는 아 오늘 텍사스 메소드 5주차 볼륨데이인데 아 오늘 스쿼트 데드리프트 어떡하지? 벤치프레스만 해야 되나? 아 오늘 운동 못하는 거 아니야? 운동해야 하는데? 라는 생각들만 났습니다. 당연히 이건 정상적인 생각이나 사고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확실히 비정상적인 생각이었고 무릎은 계속 찌릿하게 통증이 있고 오늘은 운동은 글렀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사고 접수, 사고 처리하고 병원에 가면서 오늘 훈련에 대한 생각은 점점 커져만 갔고 비정상적인 생각이 점점 머릿속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분명히 잘못된 거다. 나는 정상이 아니다 하면서 잘못된 생각이지만 병원에 갔다 오고 나서 결국 여자친구에게 그래도 오늘 운동은 가야겠다고 말했습니다. 분명 미친놈으로 봤겠지요. 그리고 결국 그날 운동을 했습니다. 다행히 타박상이었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양보해서 텍사스 메소드의 어마무시한 볼륨 훈련 대신 전주차의 무게로 회복 세션을 진행했습니다. 요새 피로도나 부상에 관한 영상을 만들면서 다른 훈련자 분들께서 넘치는 연정에 무리하지 않고 조절하기를 당부하는 저 역시도 그랬던 걸 생각하면 웃기기도 하고 여러모로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는 부분 같아서 여담처럼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가끔 운동하면서 열정에 대한 생각을 하다보면 그 당시가 떠오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반쯤 미쳐있는 건 변함없지만 지난 일이라서 그때 굳이 그렇게 운동을 했었어야 했나 싶습니다. 물론 지금이었어도 안 그런다는 장담은 못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정도로 미쳐있었고 그런 열정과 고집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지금만큼 할 수 있었던 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재밌게 봐주셨으면 하고 가끔은 이렇게 공감 가는 부분이나 겪었던 일상에 대해서 여담도 올려보려고 합니다. 저와 같은 비정상적인 경험이 있다면 댓글에 공유해 주셔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